안녕하십니까 지옥산 돌로사입니다 이거는 중국산 월석입니다 빨간 바탕에 이거는 생 만화 칼라 만화 같구나 이것은 초화석입니다 이거는 지문마누라 그러는 만화석인데 사이즈가 보통 한 10cm정도보다 나고 이런 두 분이 안사진입니다 이것도 초화석일종인데 성경이 기가 막히게 나가면서 머리에 밀어내야 하고 이거는 작품석인데 이게 횟대 모양으로 나무가 기가 막히게 돼있네 이거 꽃돌입니다 이거는 수반석인데 모양이 잘 나왔어야죠 이거는 검은 바탕에 양갑으로 나와 있는 문양사이고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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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